왜왜왜? 아이고 놀랐어 두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왔어요 일단 눈 쪽은 형광 점색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혹시 갈망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아빠는 피부 질환이 있는지 사체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? 네 네 앞발 하는 건 얼마나 되어있어요? 거의 8대역쯤 보는 거 같은 거 별로 아 눈은 그거 하고 이거는? 피부 질환이 있는데 오 귀여워 고양이 앉아 나랑도 앞다리를 다 앞다리 좀 했어요 누구야? 누구야? 이리와 양도 앞다리를 다 양도 앞다리 좀 했어요 아... 놀랐어... 아이고 놀랐어... 아 이거 안야기일 뿐이야... 아니 안야기일 뿐이야... 아니야! 아니야! 초록색형! 수고보여 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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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이 노랫콧물러 헤크 헤크 두부 괜찮대? 아직 몰라? 검사 하나 끝났어? 응 아유 귀여워 두부 잘했어? 저 뒤에는 어떻게 이렇게 된거예요? 아 저거는 제가 운동 가가지고 밀다가 추운 게 다 생겨가지고 차가운 바로 야 응 응 너무 힘들어 에앗 에앗 아이고 에앗 에앗 하이 야 자 아이고 아이고 다했다 아... 맘에 가 다 했어, 다 했어 다 했다 두부